자 안녕 민교 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시험 끝난 이후에 오후에 지금 이거 촬영하고 있어요 1학기 때 여러분들이 분명 선택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염려를 하고 있어서 이번 시험에는 한번 모험적인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체 34문항 어마어마하게 많이 냈죠 많이 내고 다만 조금 평이한 난이도의 문제를 많이 섞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같이 평균도 높아지고 그리고 변별은 좀 더 잘 되는 요런 것들을 지향했다 어 결과는 까봐야 알겠지만요 무튼 많은 문제 시험 보느라 고생했습니다 선생님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두길 바래요 그리고 이왕 세계사를 배우면서 다양한 것들을 느끼고 배우고 하겠지만 이왕은 현실적으로 내신과 모의고사 내신과 수능이 분리되지 않기를 바라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잘 풀면 수능도 잘 풀 수 있게끔 문제를 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기초 문제들을 변형하거나 이렇게 만들어서 내는 거예요 물론 이번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조금 더 손쉽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힌트들 과감하게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밑줄 친 세계를 구성하는 국가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 문제 여러분들께 나름의 힌트를 드렸습니다 서아시아 파트에서 우리가 최초로 서아시아 세계를 통일한 아시리아가 무너지고 나서 그 서아시아 세계가 다시 분열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로 나뉘었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글자를 따서 리온의 메시는 신이야 이렇게 외우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리메시니가 아닌 것을 하나 골라라 라는 것이죠 정답은 3번 샵파비입니다 자 아시리아가 무너지고 나서 이렇게 분열된 이후에 다시 서아시아 세계를 통일한 국가가 있다 통일한 왕조가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되겠죠 요거까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자 다음 보시죠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것은 수사 왕국 유적에서 출토된 가 왕조의 다리우스 일세 동상이다 동상에는 조루아스터 교회 신 아우라마즈다에 대한 찬양 내용과 다리우스 일세가 지배한 속국들의 명칭이 세계되어 있다 그는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역참재를 실시했고 왕의 길로 불리는 도로를 정비하였다 위에서 이어지는 것이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다리우스 일세 아주 결정적이죠 자 그러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돼요 1번 바부르가 건국한 왕조는 바로 무굴 제국이죠 무굴 왕조 그리고 중림치련 요거 위진 남북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파한을 수도로 삼았다 사파비 4번 콜롬버스 향회를 후원한 것은 에스파냐였죠 에스파냐 콜롬버스와 마젤라는 에스파냐 그리고 바르톨로메우즈 이아즈와 마스쿠다가마는 포르투갈 자 그리스 세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였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3번입니다 각 국가에 대한 설명 자 13년간의 침략과 정복이 끝나고 알렉산드로스가 죽자 그 영토는 4개의 나라로 내뉴었다 알렉산드로스가 죽었어 자 이집트의 포톨레마이오스 왕조 서아시아에는 오늘의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레오코스 왕조 자 그리고 셀레오코스 왕조는 제6대 안티오코스 3세 때 공력이 절정에 도달했으나 내부 발간으로 급격히 쇠퇴했다 이 내용들을 꼭 다 알아야 푸는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거 설명할 때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나서 그 세계가 분열됐는데 서쪽 유럽 지역에서는 로마가 그리고 동쪽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이 그리스계 박트리아와 바로 이란계의 어떤 나라가 파르티아가 독립했다 라는 것이죠 파르티아에 대해 묻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평가원에서도 이미 파르티아가 두 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르티아를 잘 알고 계셔야 해 알렉산드로스 사후에 나중에 서쪽 지역 유럽 지역은 로마에 그리고 이 중앙아시아 지역은 파르티아에게 넘어가게 되죠 파르티아가 꽤 오랜 기간 존속했습니다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3세기까지 자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죠 크테시폰을 수도로 하였다 자 파르티아 그리고 사실은 그 뒤에 이어지는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수도가 크테시폰이었습니다 또 사실 봐야 될 거 이 파르티아가 오랜 시간 동안 존속하면서 유럽 지역의 로마와도 교류를 했고요 중국 한나라와도 교류를 했죠 그래서 중국측 기록에 보면 이 파르티아를 안식국이라고 표현도 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십시오 2번 밀레트 제도를 운영한 것은 오스만 제국이고요 페르세폴리스 건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죠 4번 팔라스턴트에서 승리한 거 아바스 왕조 이슬람 제국에 의해 멸망한 거 사산왕조 페르시아 정통 칼리프 시대 때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자 우리 문제가 많으니까 좀 빨리 갈게요 가의 메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난공몰락 요세를 지금 장악하는 이런 모습이었다 메메트 2세는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었죠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의 수조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략한 겁니다 자 1번 12포법지정 로마 공화정식이죠 기존의 관습법을 성문화한 최초의 법이었습니다 예니체리 오스만 황금문서 황제를 선출하는 이런 것들 규정한 것이죠 독일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장관을 서역에 파견한 것 한무제 때고요 몽골의 침입으로 외망한 것 뭐 다양한 국가들이 있죠 남성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금나라도 될 수 있고요 아바스 왕조도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나라들이 있더라 정답은 그래서 2번 예니체를 창설하겠다 5번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쭉쭉쭉 가왕조 해설 부분 빈칸 가가 있는 걸 보시면 참드라 굽타 1세가 건국한 가시기 그리고 가시기에는 라마야나와 함께 마하바라타 샤큰탈라 등 산스크리트어 문학이 발달했대 요거 많이 힌트가 되죠 굽타 왕조입니다 굽타 자 6유를 반포한 것 명나라 홍무제 때 1이고요 간다라미슬 쿠시안왕조죠 쿠시안왕조 묵명과 남명관제 요나라가 되겠고 아잔타 석굴사원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설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하였다 요거 이슬람제국 정통 칼리프 시대죠 정통 칼리프 자 6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가국가가 비잔티움과 동맹을 맺었대요 그래서 칼리프라는 표현이 나와요 일단 이 칼리프 아하 그러면 이 국가는 이슬람과 관련이 있구나 일단 그치 그리고 칼리프 우마르는 먼저 야르무쿠 전투에서 비잔티움 제국의 군대를 괴멸시켰대 그러면 이 가라는 나라는 일단 이슬람 세력과 대결을 하고 있는 국가인 것 같아 자 그리고 병력을 총동원하여 메소포타미아로 보냈다 이에 가는 칼리시아 전투에서 코끼리 부대의 이점을 최대한 살 반격했으나 결국 패전하였다 이듬해 2개월을 걸친 공방력 끝에 수도크테시폰이 함락되었고 샤한샤 페르시아의 전통적인 군조 호칭이지 샤 샤한샤 이 아트데게르드 3세는 동쪽으로 도주하였으나 후에 암살 당하였다 자 수도크테시폰 그리고 샤라는 호칭을 쓰고 있고 이슬람 세력과 대결한 국가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산왕조 페르시아에 대한 설명 찾으면 됩니다 1번 3번의 난을 진압하였다 청나라의 강의제죠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하였다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에 반대하는 대항하는 만의교가 등장하기도 했다 3번 데브씨름의 제도 오스만이고요 에프탈의 침략으로 세퇴한 건 굽타왕조 그리고 뚜루 파티의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프랑크 왕국이 되겠죠 누구의 침략을 받아서 우마이아 왕조의 침략을 받아서 자 7번입니다 밑줄 친 이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정통 칼리프 시대에 이루어진 대외정복 사업으로 영토가 확장되자 경제적 이권을 둘러싸고 이슬람 공동체 사이의 갈등과 혼란이 심해졌다 자 시리아 총독 무하위아가 이러한 상황을 수습하고 새로운 칼리프가 되어 이 왕조를 수립하였다 이제 칼리프의 지위를 이 칼리프의 지위를 선출하던 정통 칼리프 시대에서 왕조라는 건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세습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 이 최초의 이동 우마이아 왕조죠 우마이아 왕조 여러분들이 어려워할까봐 힌트 더 좋습니다 그는 이전 칼리프들의 근거지를 떠나서 자신의 본거지였던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로 수도를 옮겼다 됐죠? 우마이아 왕조입니다 자 기억 레판토의 전에서 패배하였다 이거 오스만 제국에 대한 설명이에요 당시 오스만 제국이 유럽 세력과 대결을 하였는데 펠리페이세를 중심으로 한 이 신성 함대에 격파당했죠 니은 아라비 누월주의 맞죠? 그리고 사사장교 페르시아를 정복하였다 이것은 약간 정통 칼리프 시대 4번 뚜루프와티의 전투에서 패배했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죠 유럽이 그러면 이 우마이아 왕조가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한 이슬람 세력이 확장하고 쭉 북부 아프리카를 지나서 이베리아 반도를 넘어서 넘어가려고 했을 때 여기 있던 프랑크 왕국과 전투를 벌이게 되죠 이때 카롤스 마르테레에 패배하면서 결국은 패배하였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8번입니다 자 16세기 아시아의 가나국가와 관련한 설명 찾아 봅시다 16세기 아시아에는 동시에 세계 이슬람 제국이 번성했다 오스만 제국과 가 그리고 나이다 근데 잘 보면 오스만 제국과 패권을 다투던 이란 중심 이슬람 왕조인 가는 이스파한에 도급했고 페르시아어를 바탕으로 이란의 전통문화 회복에 기여했다 자 오스만 제국은 사실은 좀 더 자세히 다루면 13세기부터 1299년부터 1922년까지 20세기까지 무려 거의 620여 년간 존속했던 나라예요 이 오스만 제국과 함께 있었던 나라 그리고 지금 오스만과 패권을 다투던 이란 중심 이슬람 왕조 페르시아 이스파한 결정적 바로 가는 사파비가 되겠죠 자 사파비 왕조 16에서 18세기까지 존속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사파비가 무너지고 뒤를 이어서 카자르 왕조가 들어서요 자 나아 봅시다 티무르의 후예가 남진아에 건국한 나도 이슬람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토착인도문을 받아들여서 인도 대륙에 단단한 이슬람 역사 전통을 남겨놓았다 자 티무르는 기본적으로 몽골의 후예 몽골 제국의 부흥을 내걸었고 이 티무르의 후예 바부르가 건국한 나라가 바로 무굴 제국이죠 자 이 무굴 제국은 기본적으로 15세기부터 10 보통 8세기 엄밀히 따지면 19세기까지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18세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나라가 동시에 지금 존속했던 것이지 자 봅시다 1번 쿠투브 미나르가 세워졌다 델리 술탄 왕조입니다 델리 술탄 왕조 그리고 2번 아프간족의 침입으로 쇠퇴하였다 요게 사파비 왕조에 대한 설명이죠 아프간 족의 침입 그래서 사실은 이 사파비 다룰 때 티무루와 사파비 이렇게 다룬단 말이야 오스만 제국과 함께 존속했던 나라들 티무루는 우즈베크 우즈베크인에 의해서 사파비는 아프간인에 의해서 요렇게 쇠퇴하였다 나오죠 3번 나입니다 와하브 운동이 전개되었다 와하브 운동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오스만 제국의 영역 하에서 이루어진 이슬람조 초기 종교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아소카 왕이 산치데탑을 조성한 것은 마우리아 왕조 마우리아 왕조 그리고 5번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았다 그것은 사파비에만 해당하고 무굴 제국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자 9번 보시죠 고대 북인도 지역은 많은 소국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알렉산드로스가 인더스강 유역을 침공한 사건은 통일을 자극하였고 마침내 북인도 지역을 통일한 이 왕조 찬드라곱타 마우리아가 마우리아 왕조를 건립했다 라는 것이죠 마우리아 왕조의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찾으면 됩니다 1번 상자부 불교가 발달했다 정답 바로 나왔죠 항상 이거 대칭으로 기억해 두시라 했습니다 마우리아 왕조 하면 상자부 불교 개인의 해탈을 강조했다 쿠샤나 왕조는 대중을 민중을 중생을 구제하는 이런 대승 불교가 발달했다 2번 2번 베르사유 궁전 이거 프랑스 절대왕정 시기였던 루이 14세 때 3번 명과 가만무역을 실시한 것은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입니다 무로마치 막부 4번 이렉과 두보이시가 유행한 것은 당나라 때 고요 토마스모가 유토피아를 전술한 것은 영국이죠 영국 자 영국입니다 구시 따지면 16세기 당시 이제 헨리팔세가 종교개혁을 추진하던 그 전후 시기에 이것이 저술됩니다 1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번 모든 발표 주제인 카롤루스 대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이거 기출문제죠 자 피핀의 아들이다 서로마 영토의 대부분을 회복했다 서로마 왕조의 관을 수여받기도 했다 그리고 들어갈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1번 낭트 책령을 폐지하여서 이거 프랑스의 절대왕정을 이끌었던 루이 14세가 되겠죠 폼텐블로 책령이라고도 합니다 기존에 어 위그노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유를 폐기했던 것이다 자 2번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하여서 클로비스가 되겠고요 3번 군관구제와 둔전명제를 실시하여서 이거 비잔티움 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 라벤나 지역을 교황에게 기증하였어 이건 피핀에 대한 설명이고요 정답은 5번이죠 아헤네 공정학교를 열어 문예를 부흥시켰어 이거 기출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것이죠 공정학교를 열어서 문예를 부흥시켰다 그래서 카롤루스 카롤루스 대제시기의 문예부흥을 카롤루스 르네상스라고도 해요 8,9세기의 문예부흥을 얘기합니다 자 11번입니다 아직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 17분이네요 골치 아프네 영국과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과 카카스 지방을 점령하고 가해 영토 내에서 각각 자국의 세력권을 형성했다 이에 자극받은 가해 고강 모자파르 에디는 헌법재정과 의회 설치를 통한 입헌혁명을 일으켜서 근대화를 추진했지만 제국주의 유럽에 대한 경제적 의존들을 극복하지 못한 채 사망하고 말았다 자 영국과 러시아는 이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서아시아에 자원 많잖아 이 가는 지금 입헌혁명이라든지 영국과 러시아의 분할 점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이게 이란의 카자르 왕조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카자르 왕조는 딱 한가지 학평에서 출제됐던 것이 있습니다 러시아를 지금 러시아와 함께 영국이 나눠갔고 영국의 이런 이권이 강해지자 담배 불매운동을 전개하겠죠 왜? 영국이 담배 생산 유통권을 독점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담배 불매운동이 전개되었다 자 지정은제가 실시된 것은 중국 청나라구요 꼬르도바를 수도로 하였다 꼬르도바 이거 이베리아 반도의 한 도시입니다 후 우마야 왕조 크림전쟁에서 승리한 건 오스만 제국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당시 러시아와 전쟁을 벌였는데 당시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한 것 우마야 왕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요거는 자투리 내용들을 조금 모아서 필요한 것들을 모아 모아 냈습니다 서시아와 인도단원의 형성평가지다 효과 결과를 오른 것은 자 아바스 왕조는 탈라스 전체에서 승리하였다 맞죠 오케이 1점 획득 팀으로 왕조의 수도는 사마르칸트이다 맞지 근데 X라고 했으니까 배점을 받지 못했습니다 득점에 실패했다 카니슈카 왕은 쿠션 왕조의 전성기를 끌었다 맞죠 근데 얘 X라고 했으니까 점수 획득 실패 4번 인도에서는 8세기 이후 이슬람화가 진행되어 가즈니 구루 왕조가 등장했어 맞죠 정답은 2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즈니 왕조는 기본적으로 10에서 12세기 그리고 구루 왕조는 12세기 말부터 13세기 초기까지 약 30여 년 존재했어요 그래서 인도의 이슬람 왕조가 등장했던 것 가즈니 구루 왕조 기억해두시고 이 구루 왕조의 시기에 용병 노예가 있었습니다 당시 용병이었던 아이바크라는 인물이 이 구루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왕조를 개창하죠 자 그때 수도가 델리였어 그리고 자신이 술탄이라고 칭했다고 자 그래서 수도를 델리로 하고 스스로를 술탄이라고 칭하는 이 왕조가 아이바크 이후에도 총 5개의 왕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델리 술탄 왕조 시기라고 해요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 자 이 델리 술탄 왕조는 총 5개의 왕조를 그냥 묶어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자 이 5개 왕조의 마지막 마지막이 로디 왕조에요 이 로디 왕조를 무너뜨리고 나서 나라를 세운 것이 바부르라는 인물이죠 바부르가 세운 무굴 제국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가즈니 가즈니 그루 랠리 술탄 무굴 제국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3번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트라이아누스 황제는 페르시아만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인도를 향해 출항하는 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가는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인더스강까지 진출하였다 여기서도 이미 알 수 있어야 해 자 얼마나 행운이 아닌가 나도 잘못 들으면 분명히 인도해 갔을텐데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보다 더 멀리까지 원정하였노라고 선언하고 원로원에도 그렇게 알릴 셈이었다 비록 그가 정복한 영토도 제대로 보존될 수 없었지만 말이다 로마사라는 것의 출전입니다 자 이 트라이아누스 우리가 자 로마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다섯 명의 어진황제 오현제 황제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시기에 영토가 많이 확장되고 국가의 번영을 이끌었는데 이 알렉산드로스 자신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거다 라는 것이지 근데 여기서 보면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인더스강 유역까지 신출했다라는 것 사실은요 이거 관련된 선지 앞에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자 알렉산드로스 자 그래서 인도 지역에 통일왕조가 수립되는 것을 자극하였다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 알렉산드로스에 대한 설명 찾으면 됩니다 1번 농지법을 제정하였다 우리 농지법 공물법 그라쿠스 형제 입니다 특히 농지법을 제정한 것은 형이었던 티베레우스 그라쿠스 입니다 스스로 프린캡스라고 부른 건 옥타비아노스죠 로마 제정의 시작 이소스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요게 정답이지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을 정벌하는데 이소스 전투에서 사실상 기절시키고 그리고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사망시켰다 요렇게 봤죠 자 제국을 4부 나라에 통치하였다 3세기경의 디오클레티아 누스 카르타고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요거 한리발 이 출전했던 포에니 전쟁이죠 포에니 전쟁 로마 공화정 시기 인물 대표적인 인물 한리발과 맞서 싸운 스키피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14번 보죠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조금 요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던 문제입니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페르시아의 대한대가 마라톤의 한에 상륙했다 아테네는 다른 폴리스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그중 다수가 싸울 수 없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페르시아군은 페르시아군과의 전투는 오직 플라타이아와 함께 치러야 했다 아테넬 비롯한 그리스 연합군과 필리포스 2세가 이끄는 마케도니아군 사이에 벌어진 카이로네이아 전투는 마케도니아군의 승리로 끊었다 이로써 그리스 세계가 마케도니아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자 요거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죠 기원전 5세기입니다 기원전 5세기 그리고 요 카이로네이아 전투는 이 마케도니아 필리포스 2세에서 그리스 세계가 무너지는 거잖아 완전히 나는 그리스 세계의 몰락 이기 때문에 기원전 4세기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거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거치면서 그리스 세계의 대장으로 더 크게 성장했던 것이 바로 아테네였죠 그리고 이 아테네는 어떻게 변화합니까 사실상 제국으로 성장합니다 주변의 여러 폴리스들에게 지원을 받아서 돈을 모아서 델로스 동맹 이라는 걸 결성하죠 그래서 이 델로스 동맹의 맹주가 됩니다 자 이때 아테네의 지도자가 페리클레스였고 이 페리클레스는 파르테눈 신전을 건립하는 것이죠 4번 그래서 여기 페리클레스 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정 잘 이해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파르테눈 신전 건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선지가 일단 별로 매력적 선지가 별로 없죠 만이규가 출연하였다 이거 사산왕조 페르시아 밀라노 측령 콘스탄티누스 500인 평이회 클레이스테네스 그리고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집권하였다 말 그대로 페이시스트라토스인데 이 파트에서 어떻게 다뤘습니까 인물 솔 페 클 페 그래서 페리클레스를 물어봤고 여기는 페이시스트라토스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죠 자 다음입니다 15번 가나사이시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 옳은 것은 이것도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가장 역사 문제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죠 자 로마와 아빈용의 각각의 교황이 세워진 분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의 대분열 상황이죠 자 이 공의의 자체는 우리가 수업시간에 4가지를 정리했는데 그 4가지에 해당하는 공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나 그 앞에 내용에서 아 교회의 대분열이구나 로마와 아빈용의 각각의 교황이 있는 분열 상태구나 이 분열 시기가 1377년부터 1418년까지 있습니다 왜 아빈용 유수가 끝났던 해 그리고 이것을 교회의 대분열을 마무리 짓기 위한 콘스탄치 공예가 끝난 해 이 시기까지는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다라는 걸 기본으로 두고 가는 겁니다 대략 이 시기구나 자 내용을 좀 더 보면 공예에서는 로마의 그레고드리우스 14세와 아빈용의 베네딕트 13세를 모두 폐위하고 알렉산드로 5세를 새 교황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앞선 두 교황이 모두 사태를 거부하면서 심지어 3명의 교황이 존재하는 혼란을 맞이하였다 교회의 대분열 시기다 자 나는 다양한 도전에 맞닥뜨리게 된 가톨릭은 교회의 분열을 수습하기 위해 공예를 소집하였다 그런데 이거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야 이거 일부러 낚시를 넣은 거예요 교회의 분열을 수습하기 위해 공예를 소집하였는데 이 공예에서는 라틴어 성서인 불가타를 공식적인 성서로 선포하고 그리고 성서와 성전보도를 신앙의 원천으로 확인했다 또 성서의 성서의 해석은 교회만이 권위를 가짐을 명백해하여 교황의 권위와 성직 개서제를 재확인했다 교황 대주교 주교로 이어지는 성직 내부의 서열화도 인정했다라는 거야 왜 그랬느냐 지금 교황의 권위를 재확인했다라는 겁니다 불가타 성경을 공식적인 성서로 인정했대 이 말은 뭐냐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는 존재자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지 분명 성경에서는 개서제라는 것을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교황의 존재 성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라틴어 성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국어로 지금 성경을 번역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이 도전자가 나타났다라는 거야 바로 루터입니다 루터 루터이고요 이 루터가 나타났을 때 이 루터의 도전에 대응해서 교회를 다시 한번 정비하려는 공위에는 바로 트리엔트 공위에 트리엔트 공위에 1545년부터 1563년까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중간에 일어났던 것 대략 15세기에 뭐 있었게 라고 묻는 거죠 15세기에 16세기에 뭐가 있었게 봅시다 1번 30년 전쟁이 시작되었다 요거는 칼뱅파 등장 이후잖아 1618년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이어지죠 자크리엔안이 발생하였다 요거 성임이 100년 전쟁 중에 일어났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크리엔안은 프랑스에서 있었고 1358년 그리고 와트 파일러에 나는 1381년 이라고 했어요 자크리엔안은 이전입니다 존왕의 대원장을 승인하였다 1215년 필리프 4세가 삼부회를 소집하였다 어? 선생님 이거 연도 외운 적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필리프 4세가 13세기 말부터 14세기 초입니다 그리고 잘 기억해보면 필리프 4세가 삼부회를 소집한 이유는 성직자들에게 세금 매기기 위해서였고요 이때 보니파키우스 8세라고 하는 교황과 대립하죠 자 그리고 나서 사실상 필리프 4세가 정치적으로 승리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 보니파키우스를 습격해서 곧 죽고요 그리고 나서 아비뇽 뉴스가 벌어지게 되지 교황이 말 잘 듣게 하려고 프랑스 형토였던 아비뇽으로 끌고 가는 사건 아비뇽 뉴스 이게 몇 년도인데 1309년도죠 훨씬 전이야 훨씬 전 오케이 4번은 앞이다 5번 그러면 이건 뭐야 헨리팔츠가 영국 국교의 수장이 되었다 수장법 발표 바로 1534년의 일입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요거 이 종교개혁 파츠가 그리고 유럽의 그 서임권 추쟁 파츠가 연도로 많이 나왔다고 1077년 카노사의 구료 1095년 클레르몽 홍의의 그 다음 해에 십자군 그리고 보름스 협약 그리고 요기 아비뇽 뉴스부터 쭉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것을 조금 비틀어서 내봤습니다 자 16번이야 인도 국민의회의는 콜카타 회의에서 영국 상품의 불매 스와라지 스와데시 국민교육의 지능 등 4대 강령을 채택하였다 자 콜카타 대회 사실은 1906년 이거든요 연도를 알면 더 좋고 이 콜카타 대회가 왜 일어났어 라고 하는 거 기억해야지 벵골분할령 이라는 거에 영국이 발표하면서 지금 인도인들을 분열시키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기존에 인도인의 대표격이었던 인도국민회의가 반영운동에 적극 나섰던 것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17 가나폴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투키디데스는 역사에서 가 가맹주인 델러스 동맹과 나가 주도하는 펠로폰네스 델러스 동맹 간의 전쟁이 됐었다 펠로폰네스 전쟁이죠 델러스 동맹 맹주 아테네 그리고 나 펠로폰네스 동맹의 맹주 바로 스파르타가 되겠죠 스파르타 자 가 가합니다 호민관 즉을 설치했다 호민관은 평민들의 대표였어요 요거 로마 공화정 시기에 나타났던 직책입니다 로마 공화정 자 그리고 니은 공모수당제를 도입했다 그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했던 이 아테네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도록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니은 맞고요 나 도편추방제를 운영한 거 역시 아테네죠 아테네 클레이스테네스 때부터 아테네 클 때부터 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을 군국주의 체제가 발전하였다 맞죠 강력한 육상중심의 병력을 육성했던 이 스파르타는 어릴 때부터 공동식사제라든지 그리고 강력한 훈련 등을 통해서 전사를 길러내는 것이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스파르타의 인구구조상 지배층이 소수였고 피지배층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 이 피지배층을 억압하기 위해서 잘 억누르기 위해서는 이런 군국주의 체제가 필요했다 자 18번 보시죠 밑줄 친 황제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황제는 한 사람이 통치하기에 너무나 방대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제국을 둘로 나누어 통치했는데 그럼에도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두 황제는 아래에 각각 또 부황제를 두어서 사실상 네 개의 영역으로 분할하여 통치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황제는 누구야 바로 디 오 클레티아누스 가 되겠죠 디오 클레티아누스 로마의 황제이고 3세기 3세기 공화정 시기란 말이야 19번 또 밑줄 친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황제는 제국에 당면한 문제들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시작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이루기 위하여 흑해 입구에 또 하나의 로마를 건설하고 330년에 그 도시로 수도를 옮겼다 또 하나의 로마 콘스탄티노폴리스 입니다 황제의 이름을 따서 자 그래서 성당을 건립하였다 비잔티움 제국 6세기 유스티니아 누스입니다 3번 크리스트교를 국교로 선포하였다 로마 제정 4세기 테오도시우스 황제 4번 특수직을 제외한 모든 관직에 추첨제를 도입하였다 요건 그리스 세계죠 그리스의 민주정의 꽃 전성기를 구했던 페리 클래스 5번 혈연중심의 부족지를 행정중심의 부족지로 개편하였다 역시 그리스구요 클레이스 텐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혈연중심의 부족지를 해체함으로써 새로운 부족을 만들었고 이 행정중심의 부족을 10개의 부족을 만들어서 각 부족의 50명을 대표로 뽑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500인 평이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500인 평이회 자 20번입니다 AB 작품이 묘사하는 사건을 연표에서 옳게 짜찍은 것은 그림으로 보는 교회의 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제 하연이 4세가 카노사라고 나와있죠 카노사의 성주인 백작 부인과 클리니스토 원장에게 교황에게 화해를 주선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하연이 4세 카노사 교황과의 화해 A는 카노사의 고력이죠 카노사의 고력 연도로는 이거 외우라고 했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좋다 1077년이다 B 프랑스 고강 필리프 4세의 신복 노가레가 아나니에 있는 교황 보니파큐스 8세를 습격하여 납치하고 있다 자 요거는 아나니 사건이라고 해요 요사체는 1303년 2년 혹은 3년 으로 봅니다 조금 더 나가서 이후에 뭐가 있어 교황청을 프랑스의 영토인 아비뇽으로 옮겨버리는 아비뇽 뉴스가 1309년에 있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문제에서도 요거 일부러 알고있냐 물어본겨 자 각각 어디에 들어가는지 봅시다 자 오토일세 대관 이라고 하는거 요게 신성 로마 제국의 시작이에요 오토일세가 당시 레이펠트 전투 이후에 사실상 동유럽 지역으로부터 방패 역할을 했단 말이야 교황 세력을 지켜주고 유럽을 지켰단 말이지 그래서 오토일세에게 대관을 하고 당신이 로마의 황제야 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962년의 일입니다 자 동서교회 분열 1054년이구요 클레르몬 공의회 잘 기억하라고 했죠 1095년입니다 그 다음엔 1096년 1차 십자문이 결성된다 대헌장 승인 1215년 백년전쟁의 시작 1337년이구요 콘스탄트 공의회 1414년 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들어갈 곳은 A는 나가 될 것이구요 B는 라가 되겠네요 정답은 나라가 되겠습니다 나라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자 21번입니다 가왕조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중세 유럽 봉관국가의 발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는 위그카페와 카페왕조의 성립 그래서 카페왕조는 프랑크 왕국 이후에 이 프랑스 지역을 다스리는 국가 중에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됩니다 어 운 좋게도 아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 그러다가 나중에 바뀌게 됩니다 오토일세와 신성로마 제국의 등장 영국은 노르망디공 윌리엄이 영국을 정복하고 새로운 왕조를 수립시켰죠 노르만 왕조였습니다 이 노르만 왕조 시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골라라 라는 것이지 기억 봉건제를 도입하고 제후들에게 충성서약을 받았다 맞죠 그래서 대륙의 봉건제를 지금 섬나라인 영국에 이식했고 당시에 제후들에게 솔즈베리로 모여라고 해서 국왕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서약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솔즈베리의 서약이라고 하고 이 제후들이 이 제후들이 사실은 자신을 모시는 주군이 여러 명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최고로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주군은 바로 국왕이다 라는 것이지 최상신서라고도 합니다 솔즈베리의 서약을 통해서 국왕을 가장 우선시하는 주군으로 삼는다 이것을 약속한 것이죠 니은 황금문서가 만들어져 일곱 명이 선거제와 황제를 선출하였다 이거는 신성로마제국에 대한 설명이지 신성로마제국 13, 14세기가 됩니다 세금징서를 통해 토지조사를 하고 둠즈데이블을 만들었다 맞죠 영국 노르만왕조에 대한 설명이다 리을 마자르족과 슬라브족의 침입을 받고 로마왕제의 관한을 받았다 이것도 역시 신성로마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성로마제국 정답은 기역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가왕제의 즉위시 영소는 주로 이 옛 동로마 지역 여기 발칸반도와 아나톨리아 반도와 오늘날의 이집트 지역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었다 그런데 지금 가왕제 시기에 옛 땡제국의 가제국 로마제국의 영토를 일부 회복했죠 자 가왕제의 정복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왕제가 이 국가의 전성기를 이끌었어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입니다 어느 국가의 황제 바로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였고요 바로 6세기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반달왕국을 정복하였다 반달왕국이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 오늘날의 튀니지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장군 벨리사리우스를 파견해서 무너뜨렸다 이런 얘기를 이미 했었어 이미 2번 티마르 제도를 실시하였다 티마르 오스만 이죠 악티움 회전에서 승리한 건 옥타비아누스잖아 옥타비아누스 4번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수도로 옮겼다 콘스탄티누스 전제군 지지를 확립하고 제국을 잡은 나라였다 디오클레티아누스입니다 자 23번 가나사이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셀주크 튀르크의 위협을 받은 비잔티움 제국은 로마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거 무슨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바로 십자군 전쟁이죠 이에 교황거리 확대를 노린 교황이 성지회복을 위한 전쟁을 호소하자 제후와 기사상인 농민이 종교적 열정과 각자의 이익을 호응하여 십자군 전쟁이 시작됐다 십자군 전쟁은 종교적 열정으로 전쟁 초기 성지인 예루살렘을 회복하기도 하였지만 이게 바로 초기 초심이 있었던 1차 십자군이죠 1996년부터 쭉 이어졌고요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그쪽에 예루살렘 왕국을 건설한 것이 1099년입니다 그런데 곧 이슬람 세력이 밀려났다 그러다가 종교적 열정이 싣고 라틴 제국이 세워지는 등 세속적 목적이 강화되었다 이거 몇 차? 바로 4차 십자군이죠 1202년에 시작돼서 라틴 제국이 수립된 것이 1204년의 일입니다 그럼 이 사이에 있었던 거 대략 12세기에 있었던 일을 골라봐라 라고 문제를 낸 겁니다 영국에 노르만 왕조가 세워졌다 아까도 노르만 왕조 나왔지만 헤이스팅스 전투를 통해서 사실상 점령이 1066년이고요 에라스미스가 우신예첸을 저수로 했다 이거 루터의 종교개혁과 몇 년 차이 안 난다고 했어 1510년입니다 황제가 카노사로 교황을 찾아가 사체하였다 카노사의 굴욕 1077 클리니스토원을 중심으로 개혁운동이 일어났다 10세기 초였습니다 920여 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름스 협약 이게 정답이 되겠죠 아까 여기 보름스 협약은 없었잖아 그치? 이걸 내고 싶었습니다 1122년이었으니까 당시 교황 칼릭슈스와 하인리 오세가 서임권을 둔 분쟁을 결론 지었던 것이 바로 보름스 협약이었습니다 아직도 두 페이지가 남았네요 24번입니다 중세 유럽 봉건사회의 크리스트 교문화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고딩 양식 스코라차락 나와있습니다 가해 들어갈 내용 볼로나 대학의 교육과정 분석 맞죠? 당시 이 시기에 대학이 만들어지는 것 12 13세기 자 그리고 니은 클리니스톤의 개혁운동 바로 맞죠? 이것도 초기 기독교로 돌아가자 라는 것이었으니까 맞습니다 불교와 자이나교 이건 인도에서의 얘기죠 그리고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주장 그래서 어떤 것이 정통인가 어떤 것이 이단인가 구분했던 것이 325년의 니케아공의 해잖아요 이것은 중세완 관계가 없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미은 자 25번 이거는 기출문제 그대로 거의 뭐 크게 다르지 않게 냈습니다 조금 변형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익숙하죠 그래서 샤를 4세의 사망 이후 왕위계생이 불분명해진 상황 속에서 가의 국왕 에드워드 3세는 나의 왕위계생권을 주장하였다 자신의 모친이 샤를 4세의 누위라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여성은 왕위계생권이 없으며 따라서 그녀의 아들 역시 왕위계생권을 요구할 수 없다는 혈정에 따라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양국 사회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초기에는 가가 우세하였으나 잔다르크 등의 활약으로 나가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가는 영국 나는 잔다르크니까 프랑스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전쟁 이 전쟁은 백년 전쟁이지 백년 전쟁 자 1번 와트 타일러가 봉기를 일으켰다 백년 전쟁 중에 자크리의 난과 타일러의 난이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자크리의 난은 프랑스에서 있었고 타일러의 난은 영국에서 있었다 자 요거는 1358 요거는 1381이에요 자 와트 타일러가 아무튼 봉기를 일으킨 건 맞지 영국에서 위클리프가 교회의 세속화를 비판했다 맞습니다 영국의 위클리프 3번 그라나다를 정복하고 재정복을 완수한 국가는 어딥니까 바로 이베리아 반도의 에스파냐죠 에스파냐 에스파냐 왕국이 재정복 운동을 벌였으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앙리사세 프랑스 맞구요 백년 전쟁 이후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한 것 모두 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26번입니다 가교육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북유럽 교역권이 있고 밑에는 지중해 교역권이 있겠죠 자 그래서 지중해 교역권에 대한 설명 찾아냅니다 1번 발트에와 북해 무역을 주도했다 요거 북유럽 대규모 전기시 요것을 이어주는 프랑스 지역의 도시였죠 쌍파아뉴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여 인도를 지배한 것은 나중에 여기 있는 영국 에 대한 설명이 되겠지 베네치아 프렌체 등의 도시가 발달하였다 바로 요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기 지중해 북부 이탈리아 반도 북부 지역의 도시들이 많이 발달하죠 그리고 여러 도시들이 한자동맹을 개성하였다 북유럽 교역권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27번 가나 사이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신성로마 조국 내에서 가톨릭을 지지하는 황제와 루터의 교회를 지지하는 제우드 간의 전쟁이 발생하였다 요거 뭐라 그랬냐면 슈 말 칼덴 전쟁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전쟁의 결과 가 가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루터파 교회가 공식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가는 뭐야 아 우 크스 부르크 화이 이런 것이죠 1555년입니다 자 신성로마 제국 내부의 종교 분쟁으로 시작된 전쟁이 전 유럽으로 확대되면서 많은 지역이 황폐해졌다 자 신성로마 제국 내의 종교 분쟁으로 시작된 거래 전 유럽 사실상 세계대전으로 세기 전쟁으로 벌어졌다 오랜 전쟁 끝에 나가 체결되어 칼뱅파가 공인받으면서 종교적 평화가 도래하였다 그러면 요거는 베스트팔랜 조약이 되겠죠 30년 전쟁의 결과 체결했던 조약이니까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고도 평가받습니다 자 요사이에 있었던 일이 뭐야라고 또 물어보고 있죠 기억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시작되었다 요게 1570년대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독립전쟁이 쭉 추진되었고 네덜란드 독립이 인정된 것이 바로 베스트팔랜 조약이니까 맞죠 기억 맞습니다 니은 위그노에게 신앙의 자유가 인정되었다 요게 무슨 칭령 낭트 칭령 1598년입니다 또 맞죠 칼뱅이 크리스트교 강요를 저술하였다 저술한 연도는 1536년이었고요 위클리프와 후스를 2단으로 규정한 것 무슨 공의에 콘스탄츠 공의에 콘스탄츠 공의에는 1414년부터 1418년까지였으니까 정답이 될 수 없다 정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2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정의된 문예붕운동 르네상스가 되겠죠 르네상스 페트라르카 칸초니엘에서 진솔한 감정을 노래하다 라고 되어있고 나머지 르네상스 시기의 작품을 고르면 되죠 그런데 1번 샤큰탈라 이거 아까 위에 있었잖아 인도의 국타왕주 시기 작품이고요 2번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맞지 당시 이탈리아 지역이 여러 개 도시국가로 나뉘어져 있어서 경쟁하던 시기였다고 그래서 강력한 군주로서 강력한 군주로서 갖춰야 될 면모들을 제시했던 것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었습니다 토마스 아키나스의 신학대전 13세기 중세 중세 유럽 이긴 하나 르네상스 시기와는 거리가 멀죠 이브 날둔의 역사 서설 이슬람 문화고요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 라고 하는 건 이 4세기 5세기경 게르만족이 로마로 들어오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니까 로마인의 시선으로 게르만족을 바라보다 르네상스와 관련이 없죠 4,5세기의 이야기다 자 그 다음 29번입니다 다음은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의 신앙 분포를 나타낸 지도래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는 실선으로 나는 점선으로 돼있지 자 보시면 가는 지금 비텐베르크에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제네바에서 퍼지면서 이 나 종파를 믿는 사람들을 위그노 청교도 장로파라고 부르고 있어 그럼 가는 루터가 되겠고 나는 칼뱅이 될 겁니다 자 가 보시면 아우구스 브루크 화일을 통해 공인되었다 맞죠 루터파니까 그리고 2번 교황 레오 10세의 면벌부 판매를 비판하였다 이것도 맞지 3번 통일법을 제정하여 예배방식과 교류를 통합한 것은 엘리자베스 1세이고 영국 국교회잖아요 영국 국교회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이지 4번 장로제를 도입할 교회의 자치적 교소를 부여한 것 칼뱅파 맞습니다 그리고 5번 해당 종파의 교도들을 신교 저항하는 프로테스탄트 라고 불렀습니다 맞는 설명 자 마지막 페이지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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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번 밑줄 친 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프랑스와 1세 폐하 저 나라는 일찍이 콜럼버스를 앞세워서 새로운 상대의 계책을 주도하며 위세를 크게 떨쳐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카리브해를 통과하던 저 나라의 산박세의 측을 납부하였습니다 자 이미 콜럼버스를 후원했던 나라라는 것에서 에스파냐 구나라는 것 깨달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파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면 돼요 1번 벵골 분할령을 발표했다 인도에 대해서 지금 분열을 일으키려고 했던 영국이죠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성베드로이드시 러시아 표트르데제 3번 잉카제국과 아즈테카제국을 멸명시켰다 에스파냐 맞지 4번 호르무즈 마카오를 교육 거점으로 삼았다 포르투갈 입니다 포르투갈 바타비아를 거점으로 인도네시아를 지배한 것은 네덜란드 네덜란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1번 가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곳은 가의 명령으로 건설된 엘 에스코리알 왕립 수도원 입니다 자 가는 왕 시레건 를 드높이고 로마 가톨릭 교회를 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이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극단적 가톨릭 강요정책으로 인해 네덜란드의 독립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에스파냐죠 그리고 이 국왕은 펠리페 2세가 되갔습니다 펠리페 2세 가톨릭 강요정책 네덜란드 독립 자 1번 노르망디 공국을 세웠다 관계없죠 이건 노르만족 이잖아요 노르만족 9세기에 노르만족이 프랑스 지역에 노르망디 공국이라고 세운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전혀 관계없다 개몽 전제군주를 자처했다 요거는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라던지 혹은 오스트리아의 요제프 2세라던지 하는 인물들을 들 수 있죠 또 예카테리나 2세도 사실은 볼테르와 교류를 하고 개몽사상에 심취했습니다 3번 프로이센과 폴란드를 분할 점령하였다 요거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를 말하는 것이고요 4번 북아메리카의 뉴 암스테르담을 건설하였다 요거 네덜란드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덜란드 그러니까 요거는 펠리페 이세와 관련이 없다 5번 영국 원정에서 엘리자베스 1세에게 패배하였다 맞죠 이 에스판의 상징이었던 무적함대가 엘리자베스 1세에게 패배했습니다 이 전투가 1588년 칼레 해전이었다 요선지도 자주 드러나니까 좀 봐주십시오 자 다음입니다 자 모 학생이 그랬습니다 서수령 날먹이던데 그렇죠 자 여러분들의 평균을 올리기 위해서 나름 쉬운 문항을 출제하였습니다 자 보시면 절대왕정의 등장 그리고 기반 이라고 하고 가가 되어있습니다 빈칸 가에 들어갈 사상적 기반 한가지와 제도적 기반 두가지를 쓰시오라고 되어있어요 사상적 기반 왕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보유할 수 있는 것 사상적 기반 왕권 신수설 이라는 것이 들어가야죠 여러분들 서수령이니까 선생님이 지금 간략하게 쓰기 이렇게 쓰지만 서수령으로 쓰셔야 됩니다 사상적 기반은 왕권 신수설이고 제도적 기반은 관료제와 상비군이 있다 라고 써야겠죠 관료제와 상비군이 있다 이 점 이 점 이 점 이지하죠 자 다음입니다 나 군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래 나는 보시면 러시아라고 주고 얘 카테리나 말고 한명 더 누굽니까 표트르데제죠 표트르데제 정말 쉽게 줍다 정말 쉽게 줍다 자 기억 베르사유 공전을 건설하였다 프랑스잖아 프랑스 그렇죠 프랑스의 루이 14세 반마키아벨리론을 조사했다 프로 2세네 프리 드리히 2세 성관 네르치스키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북방전쟁을 통해 발테르 진출하였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선택형 마지막 문제 정답 5번입니다 자 그리고 서수령 2번 선생님이 강조했죠 나올 때까지 출제할 거라고 했던 문제를 서수령으로 내봤습니다 가에 들어갈 도시의 명칭과 미출신 학문 발전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을 쓰래 아시리아는 학문 발전이 촉진되었다 수도 어딥니까 수도 니네베 왕립 도서관을 건설하였다 혹은 건립하였다 라고 하는 내용 선지에 오답선지를 항상 나왔던 거잖아 그래서 언젠간 나올 것이다 라고 내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었죠 2점 2점입니다 자 딱 60분 8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다들 잘 맞았길 잘 풀었길 바라구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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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았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성적을 보고 이의고사의 난이도나 그리고 중복 출제 여부는 또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빠이빠이 고생 많으세요